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오늘 퇴근했다 빨리 집에 가서 여보랑 어 우리 이쁜 딸하고 어 뽕냥뽕냥 놀아야지 집에 빨리 가야겠다 오늘도 일일이 열심히 했더니 어 내일은 또 월급날이네 아 이거 기분 좋은데 이거 내 월급 받을 생각에 집에 가서 어 뭐야 앞에 무슨 뭐 절세 어 뭐야 덫을 설치했어 어 누가 여기 함정으로 설치했냐고 앞에는 절벽이고 뭐야 이거 누가 이거 설치 감독을 설치했지 어 아 아저씨 질환이모 이거 질환이모 나 이거 지금 덫에 걸렸어 나 빨리 풀어줘 이거 어 어 오케이 탓은 내가 설치한 거라구 어쩌서지 아 왜냐면 아저씨를 꺼치기 위해서지 조금 똑똑했지만 잠깐만 잠깐만 안돼 안돼 이러면 이러면 빠져버린단 말이야 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 여긴 도대체 어디지? 어 뭐야 여기 어이 분명히 지라이몽의 함정에 빠져서 어? 여기 도대체 어디야? 네? 여보? 어 여보! 아오! 우리 딸! 아따! 어이 그리고 바보같은 옆집 맹구! 어 맹구 아빠 맞이한다 아저씨 맞이한다 난 니 아빠가 아냐? 어찌됐든! 아니! 난 분명히! 아빠! 아빠도! 아빠도 쥐라애몽한테 당했어? 나 쥐라애몽한테 아까 함정에 빠졌거든? 여성이 나한테 티엔티를 터지리고 날 빠뜨렸다고 어쩌고 잔인한 녀석이야! 아 진짜 너무해! 나는 맡겼어! 인형한테! 음.. 니가 아무래도 쥐라애몽이 인상한 실험을 한 건 건가 본데? 그치? 아.. 진짜.. 아니 근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? 여기를 일단 빨리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? 어? 응 어 근데 이 광부 아저씨는 뭐야? 어 광부 아저씨? 어? 이 아저씨도 쥐라애몽을 당한 건가? 기절해버렸어! 어? 이거 안되겠다! 어? 뭐야 여기 상자가 있는데? 어? 이거 광부 아저씨가 썼던 그.. 장비들인가 봐 어? 오오오오! 오오오! 그.. 이렇게 빨리빨리 뛸 수 있네? 야 그러면은.. 광부 아저씨한테 미안하지만 이 아이템을 가지고 여기를 빨리 탈출해보자! 어때? 좋아! 자 그럼 우리 좀 내려가볼까? 이쪽으로? 어? 그러면은.. 탑으로 파면서! 여기를 빨리 내려가보자고! 알겠지? 응 어? 어? 이거 이상한 풀 같은 게 있어! 이게 옥수수 같은 건가? 오오오오! 오오오! 오오오! 뭐야 뭐야? 한 번에 터? 오 여기.. 탑으로 이게 아이템 이거.. 아래에 팔면서 내려가는 건가봐? 어? 이쪽으로.. 이쪽으로 내려오자 이쪽으로! 이쪽으로 내려가자! 야 점프!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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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엄청 큰 지하색인 것 같은데? 오오오! 이쪽으로 쭉 내려가자! 야 점프!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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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꿀잼! 아 이쪽! 야 여기도 점프! 오오오오오! 하하하하! 오오오오! 오오오오! 아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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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! 재밌다! 오오오오! 여보 일단은 여기를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! 여기 아무래도 여기가 지하색인 것 같아! 지하색에! 어? 지하색에? 그런게 있단 말이야? 여기! 이동 이동을 하자! 이쪽으로! 오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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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재밌어 뭔가! 탈축구가 어디야 이거? 아 그러면 지라이 몸 가족을 다 벗겨버릴거야! 아니 얘가 이상한.. 우리가 이상한 실험을 벗긴다.. 맨날 시킨다니까! 이거 어딘 이유기는 또? 여기? 맹구 이상한거 발견했대! 뭐야 이거? 어? 이게 뭐야? 어? 여기 이상한 포탈 같은게 있는데? 어? 이쪽으로 나가면은 탈축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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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가보자! 어? 야 아니! 여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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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지나가! 망치로 망치로! 두드려! 두드려! 야야야야야야! 와! 쟤에 활 쏘는거 봐! 활 쏘는거 봐! 와! 이쪽이다! 물리쳐! 얘들아! 물리쳐! 진짜 맞다! 얘들아! 어! 둘이 싸운다! 빨리 도망가자! 이쪽으로 와! 도망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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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아! 내려가는 곳이 있다! 여기다! 여기다! 얘들아! 어디로 가면 되지? 얘들아! 여기! 물속으로! 물속으로! 야! 여기야! 여기 또 포탈이 있어! 이쪽으로 가면은 분명히 탈출가 있을거라고! 가자! 요리야! 빨리 와! 뭐야 이거? 조심해! 얘 완전 쎄! 광부괴물인가 봐! 오! 일단 빨리 도망가자고! 어이! 어! 뭐야 이건? 어? 여기는 어디지? 이거 이거! 오! 여기 이상한 뭐 계단같은게 있는데 여기는? 어! 그러네! 오! 벽이 다 있네! 여기는 뭐야! 여기는 뭐야! 오! 여기 약간 광부들이 살았던 뭐 약간 그런 지하색인가봐! 오! 아이템이 있어! 이 안에! 광부들이 살았나봐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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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여기에 광부들이 있다는건가? 오! 그런가 보텐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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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하는 지하세계인거지?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들어온거지? 우리 집 앞에서 떨어진 것 뿐인데? 그니까 지하세계가 이렇게 넓나? 그니까 말이야 어? 아 이거 근데 여기까진 오긴 했는데 어? 여기는 너무 넓어가지고 다른 포탈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여기에 탈출구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넓단 말이야 아 진짜 이거 어쩌면... 시키한 거 빨간 했다 아저씨! 아저씨! 저기 위에 쥐라이몽 아니야 쥐라이몽?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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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저씨! 오랜만이네 야 쥐라이몽 우리가 여기로 빠뜨렸잖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줘 빨리 아 이게? 아 잠깐만 여기 내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? 내가 이거 빠뜨려봤어요 내가 가긴 좀 무섭잖아 뭐라고? 그럼 우리 집에 어떻게 돌아가?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단 말이야 어? 이거 물질기 타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아 이거 물질기 타고 올라가면 집으로 갈 수 있어? 아 같이 가자 우리를 실험치로 써 아 잠깐만 아니야 잘못됐어 아 잠깐만 멈춰줘 그만해 넌 여기서 살아라 어? 아 싫어 같이 가 야야 우리는 이제 올라가자 애들아 우린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맞아 같이 가 같이 가 야 간다 야 맹구야 우리 빨리 가자 맹구 있던 그 전에 용암부터 바로 담그고 간듯 맹구야 거기 위험해 야 바보야 맹구야 빨리 집에 가자니까 어디였어 얘 어? 맹구 따뜻하다 맹구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밑에 괜찮아? 괜찮아 맹구가 아무래도 맹구가 아무래도 여기가 집이 여기가 좋나봐 어 맹구를 그냥 두고 가자 애들아 어 어 좋아하면 뭐 어쩔 수 없지 야 어쨌든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애들아 가자 같이 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오우 편지방의 터크타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편지방입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저희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문답 형식으로 제가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첫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질문은요 뭐야 야 니가 왜 나와 아니 일하시는 편지방님 또 아웃트로를 넣으시면 지금 재밌습니까 편지방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문답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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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